마시는 호흡에 다시 둥글게 말아준 상태로 올라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척추를 펴준다는 느낌으로 제자리 앤드 앳 다윗 그렇죠 이것만 해도 엄청 복부가 떨려요 마시고 영 복부 힘으로 당겨서 제자리 자 다섯 다윗 쭉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배꼽 쏙 골반은 주름 없이 펴주시기 마시는 호흡에 다시 위로 하나씩 배꼽을 더 집어넣고 둥글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아래 척출부터 펴주시면 돼요 앤 여섯 수 일단 골반 굴러가는 거 중요해요 배꼽에 힘 가득 실어주고 자 마시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당겨주면서 제자리 그렇죠 척추 완전히 다 펴줄게 올라오시면 돼요 두 번 더 일곱 그렇죠 내려가셨다가 앤 마시고 위로 당겨 오시면서 처음 자세 그대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게요 여덟 숙 골반부터 먼저 뒤로 굴러가 쭉쭉쭉 굴러가면서 배꼽을 안으로 숨겨내듯이 내려갔을 때 여기서 홀딩 할 건데 두 손 나란히 해보세요 나란히 하셔서 왼손만 뒤로 반서클을 그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보게 돌아가 그렇죠 여기서 홀딩 해볼게요 3초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왼손 앞으로 당겨올게요 그렇죠 자 반대쪽 한 번 더 오른손을 이제 뒤로 쭉 뻗어내면서 시선 손끝 따라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홀딩 셋 둘 하나 다시 앞으로 그대로 당겨오셨을 때 앞에 정면 보시고 한 번 더 홀딩 할 건데 이번엔 두 손을 귀 옆으로 만세 네 해서 홀딩 그렇죠 셋 배꼽 쏙 둘 하나 앞으로 손 내리면서 롤업으로 다시 아래 척추부터 쌓아주며 제자리 돌아와서 손 이제 내려주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복부가 많이 떨리죠